이 문서는 체액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 관련 용어, 정액, 에 대해서는 정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액은 인간을 포함하는 동물의 수컷이나 자웅 동체인 동물의 생식셈 또는 기타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체액으로서 정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액의 정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정자증이라고 한다. 정액을 체외로 분출하는 이를 사정이라고 하며 이 액체는 암컷의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체를 형성한다. 시물이라고도 한다. 정액은 체내에 다음과 같이 분포해 있다. 정액 속에 섞여있는 소량의 적혈구, 양탄자에 흘린 정액 자국은 자외선 빛으로 비추면 볼 수 있다. 위 그림은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아래는 비추지 않았을 때를 나타낸다. 성행위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정액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 몸의 일부를 섭취라는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대방 남성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정복감과 소유감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유대감도 강화된다. 정액의 섭취는 대부분 성행위에 개별적 혹은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펠라티올을 통해 이루어진다. 칼륨, 마그네슘, 셀레늄과 같은 일반적으로 결핍되는 무기질들의 양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번 사정을 하면 150mg의 단백질, 11mg의 탄수화물, 6mg의 지방, 3mg의 콜레스테롤, 7% 미국 RDA 칼륨과 3% 어스 RDA 구리와 아연이 배출된다. 물질대사로 변화하면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생성하고 탄수화물 또한 1g당 4kcal를 생산하며 또 지방은 1g당 9kcal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정했을 때의 정액에서 나오는 음식에너지는 0.7kcal이다. 건강한 남성의 정액은 인체에 전혀 무해함으로 먹어도 상관없다. 펠라티오에 따른 기본적 위험성 외에 다른 위험성은 없다. 기본적 위험성이란 성병 감염의 가능성인데 펠라티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또는 단순 포진과 같은 성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므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 펠라티오를 받아들이는 남성의 입장에서도 상대방 여성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이 배 위에서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무방비한 구강성교를 하게 되면 구강암이나 10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정액의 냄새는 밤꽃, 오징어, 락스의 냄새와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전립선에게 들어있는 스퍼미딘과 스퍼민이라는 공통되는 분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맛은 약간 비릿하고 씁쓸하다. 한 번 사정할 때의 정액의 양은 다양하다. 30개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3.4ml라고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많으면 4.99ml, 낮으면 2.3ml라고 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람과의 연구에서 한 번 사정할 때와 다음 사정할 때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정액안의 정자수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 수가 큰 것은 아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